계양구는 지난 15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선열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형우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계양구 의회 의장,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뢰에 이어 혼화와 분양, 계양구청장의 기념사, 광복절 노래 재창, 만세삼창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오늘 광복절 기념 참배행사를 통해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히 억압에 항구하셨던 선열들의 용기와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나라사랑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